이 노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성악가들의 종류나 기질이나 여기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악성한테 주고 그 다음에 빠지고 사나 사랑하는 내 고향의 사나 이러면 뭐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죠. 그 이를 다시 부를 이거 있죠.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들을 수 있는 그 이를 다시 부를 이렇게 되었습니다. 왜 서로 발음을 저를 이렇게 하면 그게 으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죠.